60초 성북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0초 팩트인 성북, 출발!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성북구 아동청소년 공행카드를 발급합니다. 만 13세면 10만 포인트 지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청북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재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상하는 단체보험입니다. 파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 청북구가 5월 15일까지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산행시 관심과 주의 부탁드려요! 청북구 소식을 60초 만에 달콤하게 알려주는 60초 팩트인 성북!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